매물 본호 J-110 소재지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건축물 정보 일반 묵구조 면적 토지 146평 481제곱미터 연면적 44평 146.5제곱미터 세용 승인일 2010년 12월 8일 매매금액 2억 9천5백만원 건축물 방향 남향 거실 기준 내부구조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3개 다용도실 남방수도 가스보일러 상수도 입주 가능일 즉시 입주 주차대수 일대 거래 형태 매매 매물 설명 해당 매물은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에 위치하고 있는 금매물 전환주택 매물입니다. 주인께서 6천만원 정도 금액을 확 낮추셔서 수장하여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매매 사유는 자식들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셔야 하기 때문에 매매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는 향후 버스터미널 이전 계획이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향후 지가 상승 및 지역의 발전이 유력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고현동에 위치한 버스터미널은 시설도 많이 노후화가 되었으며 공간도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전을 하기는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초면 연사리는 거제도에서 인구밀칙도 가장 많은 고현동과 오포동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산이랑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가용이 있는 집에서는 큰 불편함 없이 생활하실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어서 전기료도 많이 아낄 수가 있으며 오두막이 설치되어 있어서 텃밭 관리를 하다가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결론 주인께서 6천만원 정도 금액을 낮춘 초급 매물 전환 주택 매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결론 주인공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정상과 서비스를 다하는 고객님의 부동산 재테크 성공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